오늘은 초등학교 국어활동 상년 1학기 배기 쪽 공책은 보조선이 있는 공책의 연습을 하면 좋습니다. 1, 2, 3, 4분의 위치를 정하고 적어보겠습니다. 넋두리, 니은은 1번에서 2번으로 비쭈 올립니다. 그 다음 세로의 글 짧게 긋고, 기역은 3번에, 시옷은 4번에 적어줍니다. 넋두, 디귿은 1번, 2번, 중심선 2에 적어줍니다. 가로의 글 길게 긋고, 넋두리, 니은 1번, 3번, 4번에 꼬리가 올라갑니다. 똑바로 내려옵니다. 넋두리, 그 다음 목 1번, 2번에 적고요. 중심선 위에서 적어줍니다. 자, 기역은 3번에, 시옷은 4번에 적어줍니다. 목, 뱃삭, 비역은 1번입니다. 뱃삭의 비역은 1번, 짧게, 길게 적고, 시옷은 3, 4번에 긁혀서 적어주면 됩니다. 뱃삭, 시옷은 1번에, 2번, 4번에 짧게 긁고, 기역, 시옷, 시옷, 3, 4번에 적어주면 됩니다. 뱃삭, 그 다음, 안다, 1번에, 이영 들어갑니다. 자, 니은은 끝을 올립니다. 그리고 지옷은 4번에, 그 다음, 다자는 1번, 3번, 4번에 꼬리가 올라가는 디귿, 디귿입니다. 꼬리 옆에 점을 찍습니다. 그 다음, 은, 다, 1번에, 이영, 맞춤이 있기 때문에 세로역을 짧게 긁고, 니은, 끝을 비치 올립니다. 지옷은 4번에 적습니다. 다, 1번, 3번, 4번에 비치 올리는 다가 되겠습니다. 똑바로 긁습니다. 꼬리 옆에 점을 짓고, 그 다음, 만다, 미음은 1번, 2번, 4번에 짧게 긁고, 니은, 비치 올립니다, 끝을. 히엇은 4번에 적어줍니다. 만, 다자 또 나오네요. 1번, 3번, 4번에 꼬리가 올라가는 다자입니다. 그 다음, 없다, 없다, 없다에 이영은 1번, 맞춤이 있기 때문에 짧게 긁고, 비읍은 3번, 시옷은 4번에 적어줍니다. 없다, 디귿, 1번, 3번, 4번에, 2번, 4번, 길게, 그 다음, 바깝, 비읍, 1번입니다. 2번, 4번에 짧게 긁고, 3, 4번에 걸쳐서 비읍을 적습니다. 바깝, 기역은 1번, 비읍, 시옷, 4번에 시옷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글자가 좀 어렵죠? 상연, 일학기, 배기 쪽, 기역, 시옷, 니은지옷, 니은히옷, 비읍, 시옷, 받침이 있는 낱말 쓰기를 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